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상처를 입은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어요. 얘야, 앞으로 이 붕대가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이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은 먹거나 뛰거나 물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가 더 심해질 것이다. 사람도 이와 비슷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쁜 쪽으로 치우치려는 성질이 있어요. 하지만 법을 지키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면 나쁜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법률은 마치 상처를 보호해주는 붕대와 같아요. 붕대가 상처를 보호해주듯 법률도 우리를 나쁜 성질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래서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